1.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에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 사람들은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답답하던 가슴 한편이 시원해져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를 또한 해서 새로운 삶과 생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와 불신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언제 그리토인이 되고 성도들이 될까요? 또 교회는 언제 다니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그 답은 예수 그리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난 후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때일 것입니다. 바로 하늘을 보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걷지 않던 길, 하지 않던 일, 만나지 않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수용하는 새로운 생명의 변화는 자신의 삶에 갑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토인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아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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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